뭘 훔쳐? 내 엄마가 누구라고? 대답해! 뭘 대답해?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뭐? 방금 내 엄마를 훔쳤다고 했잖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잘못 들었겠지 아니 똑똑히 들었어 내가 바보 쳤지 줄 알아? 어떻게 된거야? 엄마 몰라 나도 정혜가 갑자기 미쳤나봐 이나씨를 막 밀어넘어뜨렸어 내가 막 말리니까 지수영 그만 내 딸한테서 떨어져 이나야 이나야 정신차려 이나야 안비성 빨리 천하병원 응급실 연락해 유인하 본부장이 상대가 안좋아 서둘러 해술 준비시키고 알겠습니다 이나야 이나야 정신 좀 차려봐 이나야 여유 해수 니가 이렀니? 니가 이나 이렇게 만들었어? 세영이가 유지호 뺏어서 화났어? 내가 한결이 뺏어서 분했던 거야? 네가 어떻게 이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이나가 정말 너 많이 아끼고 좋아했던 것 같은데 차라리 멀리 둘이 떠나버리지 왜 이랬어? 왜 저라고 생각하세요? 이미 결정하신 것처럼 왜 이러세요? 고생님. 이나야. 이나야, 이나야. 이 형이 어떻게 된 거야? 얘가 왜 여기 누가 있어?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? 최희형이 너냐? 아니에요. 제가 봤어요. 정혜수가 유인아 밀었어요. 이나야. 뭐? 네가 감히 내 새끼를 이렇게 만들어? 내가 이걸 가만둘 줄 아니야, 이년. 감히 내 새끼를 다치게. 이나야. 너 새끼야. 이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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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짜려. 이나야. 정신짜려. 아이고, 무슨. 정신짜려. 이나야.